안녕하세요. 세웅병원과 함께 평평한 발바닥, 평발과 발등이 높은 발 요족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 변형 중에 가장 흔한 형태로 발바닥의 안쪽 아치가 소실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변형을 평평조기라고 합니다. 평발과는 달리 발 안쪽의 나치가 정상보다 높으며 발등이 높고 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틀어진 모양을 하고 있는 질환이 요족입니다. 평발의 원인은 불분명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관절이 과도하고 유연하여 발생하는 유연성 평평적이며 기타 뇌성마비와 같은 신경근육성 질환, 족근곶 결합 같은 선천성 질환, 골절을 포함한 외상과 유마티스 관절염 혹은 후경골곤 기능장애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족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발가락의 중족골열이 족저굴곡으로 변형이 심한 경우와 뒤꿈치뼈의 내반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평발의 증상은 발의 아치가 주저앉거나 소실되었기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무릎이나 허리의 2차적인 변형을 유발하여 척추축만증 혹은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요족은 오목한 발로 체중이 제대로 분산되지 못하여 발가락과 뒤꿈치에 통증이 있으며 보행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발목을 잘 접질릴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중심을 잡기 위해 발가락에 힘을 주어 발가락이 굽어지는 망치발가락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통증을 견디며 운동 혹은 활동을 많이 하면 피로골절이 속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평발은 증상이 없지만 통증이 있고 구둔살 등이 생기는 증상이 생기면 보조갈총을 사경하여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후경골건 강화운동과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등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이 지속되고 변형이 심하면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요족의 경우도 맞춤깔창이나 패드, 교정기 등을 이용하여 통증이 있는 부분을 잘 닿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상이 계속된다면 수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평발과 요족 모두 1주에서 2번 정도 입원을 하게 되고 4주 반에서 6주 정도 깁스를 착용하게 됩니다. 이후 보조기를 착용하고 서서히 일상생활에 복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발과 요족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았고 러닝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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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